오늘은 포리벼 차수 및 지방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SGR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수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있기까지 그릴 장비를 이용하여 천공을 진행합니다. 천공이 완료되면 이 내부를 물로 받아채옵니다. 규정된 시간에 어느정도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본시험을 통하여 SGR 시공이 완료된 지방의 수수성을 예측하는 시험입니다. 다행히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서 합격임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SGR 공법의 시공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그라우팅 용형을 집안으로 주입하는 영상입니다. SGR 공법은 급결주입제와 반결주입제를 복합주입하여 집안 내에 공급을 충진하는 공법입니다. 보시는 영상이 프렌트에서 용액을 혼합하여 집안으로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본 영상이 두가지 주입제를 물과 같이 혼합하는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주입제가 액상을 유지하여 토질 내에 미세공급으로 침투되어 그 공급을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입제가 액상을 유지하여 토질 내에 미세공급으로 침투되어 그 공급을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중해 설치된 CIP 파일의 접속부 조인트 사이를 이와 같은 용액으로 충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공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밀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까는 그냥 쾌쾌쾌쾌 빠지더라구 SGR은 주입공천공, 주입간 삽입, 급결제주입, 완결제주입 및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장점 중에서 이중간 조갑주입으로 힘든 집안의 임기를 막을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이나 주변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